자, 시체를 이용해서 상대방 시체를 이용하라 뭐야? 왜 죽었어? 와, 형 폭 장난 아닌데, 뒤에? 아, 핑! 나이스 그래? 그치, 음배로 아저씨도 있어 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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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오른쪽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오케이,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, 뭐야? 형이 맞네? 어? 창안이 형 우리 보나가 많은데? 뭐야, 창안이 형 토 갔는데? 마이크 안 되나? 우리 근데 방이 시작했음 자, 시체를 이용해서 상대방 시체를 이용하라 나이스, 오케이 오케이 방입은 없어, 아직까지 와아 대기타고, 목방 초계피 아, 오케이, 오케이 되는거 확인 호종, 초계피 뭐야, 왜 죽었어? 아니, 나 죽었다 상대가 걸렸다 중1 방이 카네 중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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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2 중1 중1 중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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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8 중1 중1 중2 중2 방해하나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추천 유튜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어서오세요 어 중옥쓰나 중옥쓰나 중옥 빗자 빗자 쓰나 빗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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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 나이스 빗자 왜 안 끝나 약간 렉이 나왔나 렉이 렉이 좀 있네요 저 외국인 것 같은데 렉이 있어 외국인 친구 있는 듯 핑이 고정이 되요 저 친구 그러네 저분 빵 하나 어우 형 이거 찌르는거 조심 아까 한번 찌르던데 창카리 형 밥 먹었나 근데 올거가 이방 오면은 다음판 저기 아까 그 늦게온 형한테 얘기하고 뭐야 아 깜짝이야 적폭인줄 형 기본폭 쓰시네 응 자 한번 내려가 폭폭 잘하면 찌르겠다 폭 하나 올라왔다 벌써 하나 더 그거 그냥 폭 가고 발 올리는 거 있죠 그거 조심해야 돼 저도 못 보니까 약간 왼쪽 빠질때 올라왔네 개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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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고기로 생각했잖아 중순아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보신탕 먹어본 적 없어 중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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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게 둘게 이거 이거 어? 어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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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니 몇 대 일 세이브야 이거? 5 대 1 인가? 그 정도야? 어어 나 이거 개고중 한 번 나가 확인 연장 박스 먹음 앞핑 제가 쳐야겠네 끝에 끝에 코너 쪽 있어요 중 박스 형 천천히 오면 돼요 이게 중이 중 중잡빌일거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딱 맞보셨네 앞핑이 가나? 폭 뒤에 폭 끝에 폼 한개 더 반 반 반 중 2 중 3 중 3 어? 중 빼고 맞아야돼 정말라 개하나 오 오 잠깐만요 중잡빌 중잡빌 골핀 잘못갔다 옥가 이미 옥 간거 조심해야돼 근데 박으신 분 있나 아까 중에서 막 쏘던데 우리 아이씨 저 피해소 울베 조심해봐 이미 울베 옥 조심해야됩니다 중옥이나 옥 설아야 할거 같진 않아 울베 중옥으로 중옥으로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붕붕님 어서오세요 대열님 하이요 대디방송 중옥 또 간다고요? 응 어 앞빙 못가는데 이번에 와 형 폭 장난 아닌데 어디에 아 빙 빙빙이지 형 진짜 패스나 비게 있는데 나이스 이게 진짜 안 본다 기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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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적 쪽에 하나 있었고 나비고 나갈래? 나감 이거 도는거 조심해 기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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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또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와 개구에 폭 4개 까졌네 그냥 중옥 왼쪽으로 폭 있는거 다 까졌대요 못나오게 나도 폭으로 밀어놔야지 어이구야 폭이 죽을거였다 저 빙 기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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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형 중접패 있어요 중접패 기괴색 기괴색 기괴들 노즐 삐아놔 나이스 나이스 네? 오빠 하나 가서 옥조심 옥조심 상층 내가 좀 말 때린거 같은데 기계 하나 그치, 울베로 와줄수도 있음 혹시 모른다, 울베로 치게 잡은거 아니야 그거? 기계 하나 기계 안에 있음 인치 기계? 적배 뭐니? 방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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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른쪽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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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뽑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비평남이네 100회를 드니까 개도를 본능에 이끄는데 그거 있죠 뭔가 이제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어 중둑중둑 중둑중둑 중둑 박스 나이스 맞았었구나 중둑중둑 중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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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기스 아니야? 아이고 기계 원래 위성 수비랑 가스 수비 눈은 미는게 맞긴 해요 원래 진짜 화끈해 그쵸? 여기 딱다 돌격갈때는 개고중 중둑 아니다 중 조달한다 조달 조달해서 중 중 문이 돼 중 중에 있어 아직 중에서 개고봉 중 중계 올라갔다 오 까비 이거 진짜 세게 맞았다 완전 패드부터 때렸는데 나도 모드의 승인가? 어 운동님 어서오세요 말이 안나오면 이상하다 저분은 중작어 아 나 삥 개고앞에 안보인 개고앞에 안보인 통 남은 행가 2개 까줄 테니까 다시 갈래요? 개고앤모 하나 잠깐만요 개고앞에 하나 있다 3층형 개고앞에인데 바이빙까지해 아 우리 딱 총형간다 까줄게요 킹 하나, 킹 두개 와 위보판 뭔 샷임이군 적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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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중 중 동.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방금 딱총형 딱총형 스텝발라는 것도 아니고 뛰어 다니거든요 근데 다 맞추네 예전에 핵입니다 Sorry 기겨 withd 채 랩핑! 랩핑 안 넣었어 벽사 붙네 폭! 두 목에 둘, 두 목에 둘, 두 목에 둘 나갔다 도핑! 도핑! 어? 기본 밖 하나 방 꺼 어? 나 방 모니댐 방 위로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? 오른쪽! 내려온다! 내려온다! 점프! 다리반이 맞네 어깨 태근이 확인 스나는 703이 맞다! 그쵸 여러분 맞는 것 같아 그쵸 칠점이라고 되게 안전하지 않아 올라갔네 올라간다 올라갔다 뚫었다 죽어 칠점 11시 하나 벤지 벤지도 없고 11시 잡았나? 아 잡았구나 어? 나이스 좋습니다 역시 703 짱짱맨 703은 스나다 캡톤님 어서오세요 캡톤님 어서오세요